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오늘은 대구와 부산 각 지역구에 출마한 애국 고수 무소속 후보 도태우와 장해찬 후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태우 후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매체 매일신문이 한겔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대구 중남구에 사는 유권자 501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기웅 국민의힘 후보가 42.3%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2%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되어 탈당한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는 20.3%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와 무소속 도태우 후보의 지지율 합은 65.5%입니다. 이는 김기웅 후보와 도태우 후보 둘 다 후보 사퇴하지 않아도 민주당 후보 23.2%를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지지율입니다. 따라서 두 후보 분열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후보에게 보수 통합을 위해 사퇴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 국민의 선택을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태우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공손 취소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5.18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인데 소위 국민의힘의 국민 눈높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국민 눈높이가 5.18 정신을 헌법정문에 추록하는 것이고 5.18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중도를 넘어 자경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태우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태극기 애국 보수 후보라고 봅니다. 만약 도태우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면 폭발적인 지지율로 승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 포진하고 있는 중도 자경화 인사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 세력 그대로 남아있고 또 이들과 함께 좌핵 세력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태우 같은 애국 보수 후보가 필요하고 총선 후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장희찬 후보입니다. 무소속 장희찬 후보의 경우 좀 다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부산일보 부산 MBC 의뢰를 받아서 지난 1일에서 2일 수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35.8%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가 31.1% 무소속 장희찬 후보 28.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1위가 유동철 35.8% 2위가 국민의힘 전연욱 후보가 31.1% 그리고 무소속 장희찬 후보가 28.2%입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의 승리가 명백해 보입니다. 지난 2일 장희찬 후보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에게 보수단이라 경선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정연욱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보수단이라 장희찬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면서 수영을 민주당에 넘길 상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덤불었습니다. 이어 단일화 간단하다면서 남교 막말 부산 비하로 공천 취소된 당사자 당과 약속 무시하고 뛰쳐나간 장본인이 오늘이라도 수영구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면 단일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장희찬 후보의 문제가 된 발언은 위 도태우 후보의 5.18 발언과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분명히 억울한 면 없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장희찬 후보는 1988년생입니다.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순간 욕심을 부리면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수영구를 넘겨준 역적이 되고 배신자 프레임에 오랫동안 제기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가 유승민입니다. 쿨하게 던지고 나오면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후보를 사퇴한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과 수영구민 그리고 예국 고수 국민들은 장희찬 후보에게 부채심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장희찬 후보 이야기와 도태우 이야기를 함께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구 달서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